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재과 기능사 실기 시험 보러 가셔서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일 케이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이구요. 과일 케이크를 제조하여 제출하시오. 재료 개량 시간은 13분입니다. 반죽은 별리법으로 제조하시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만드는 것은 별리법으로 제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펜에 종이를 먼저 깔아 두고 시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 체리 여기 있는 체리는 4에서 5분등분으로 잘라 두고요. 여기서 보면 그 호두 구우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굳이 호두는 굽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호두는 구워서 사용 안해도 되겠습니다. 자 또 호두는 전처리를 안해도 됩니다. 지금 전처리 하는 부분은 건포도 체리 오렌지피 를 럼주에 전처리를 해 두면 되요. 간혹 가도 호두도 같이 전처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굳이 호두도 전처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놔두시면 되겠어요. 자 설탕을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크림뽀에 넣죠. 자 여기에서 이 계란을 분리를 해야 겠죠. 여기에 노른자 흰자 이렇게 분리를 했을 겁니다. 노른자 흰자 분리를 하고 자 이 노른자에 노른자에 지금 설탕이죠. 여기 여기 들어가는 설탕 절반 정도 절반 정도를 여기에다가 넣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450g 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200g 을 넣고 여기에 250g 여기 흰자 쪽에 조금 더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걸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노른자에다가 노른자에 여기 보시면은요. 어떻게 하죠. 노른자는 버터. 버터하고 여기에다가 설탕 넣고 크림법으로 믹싱을 하겠죠. 크림법으로 믹싱을 하게 되면은 하면서 여기에 노른자를 지금 계속 넣으면서 크림화 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크림화를 시키는데 여기에 설탕이 적게 들어갈수록 이 설탕이 잘 녹겠죠. 여기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은 설탕이 잘 안 녹고 설탕 입자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 부분도 충분하게 이것도 충분하게 크림화를 시켜 주는 게 좋아요. 좀 팔이 좀 아플 겁니다. 간혹 이것도 기계로 하고 먼저 믹싱을 하고 덜어 놓고 다시 이 믹싱볼을 닦아서 여기에다가 흰자 머랭을 올리시는 그런 수검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버터 크림화를 갖다가 많이 해줘야지 부드러운 그런 과일 케이크가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에 설탕 절반이 아닌 이쪽에 설탕이 조금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흰자는 더 단단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반반 넣지만은 이쪽 부분에 설탕을 조금 넣고 흰자 머랭 만드는 데다가 설탕을 좀 더 넣으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단단한 머랭을 만들고 거품이 덜 꺼진 부피가 좋은 그런 과일 케이크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탕으로 설탕을 완전히 녹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에 버터 마가린이죠. 마가린이네요. 마가린에 여기에 설탕을 넣고 노른자를 넣고 믹싱을 하는데 노른자에 수분이 얼마 없다 보니까 이게 그 저 여기 있는 설탕이 완전히 잘 안 녹습니다. 그래서 좀 따뜻하게 해서 중탕으로 해가지고 이 설탕을 좀 녹여주면은 더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반죽 온도가 23도씨 나와야 되는데 혹시라도 중탕으로 해서 이 반죽 온도가 예를 들면 24도, 25도씨가 나왔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쪽에서 점수를 잃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완제품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탕을 완전히 녹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온도가 혹시 안 맞아가지고 온도에서 점수를 감점이 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60점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죠. 100점을 맞을 필요까지는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머랭을 손으로 올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머랭을 기계로 사용해서 머랭 90%의 머랭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90%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머랭을 찍어봤을 때 끝부분이 살짝 휘어지는 단계가 되는 거죠. 너무 휘어지면 안 되고 살짝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90% 정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럼주는 언제 넣나요?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럼주는 전처리한 과일과 같이 그냥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건포도, 체리, 오렌지, 필 이것까지 밀가루 밀가루에 버무려서 이렇게 넣으시는 분도 있고 그냥 넣으시는 분도 있고요. 상관없습니다. 건포도, 체리, 오렌지, 필 그러면은 여기에 사용하는 밀가루는 따로 주나요?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밀가루 조금 남겨두었다가 조금 여기서 한 예를 들면 한 50g 정도 남겨두었다가 이걸 갖다가 여기 전처리한 이 전처리한 여기에서는 이거 만약에 묻히게 되면 호두까지 같이 전처리를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같이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밀가루 버무려서 섞어주게 되면은 과일이 가라앉는 것을 좀 더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것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하고 바로 반죽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항상 나머지 머랭 나중에 넣는 거죠. 반죽을 머랭을 먼저 얼마 넣죠? 한 2분의 1 넣을까요? 3분의 1 넣을까요? 2분의 1 넣고 나서 반죽을 하고요. 노른자에다가 2분의 1을 넣고 그 다음 여기에 뭘 넣죠? 밀가루 넣고 썩고 그 다음 충전 여기 전처리한 필름 충전물을 갖다가 여기 또 섞어주고요. 다 섞고 나서 다 섞고 나서 항상 나머지 머랭 마지막에 나머지 머랭을 넣어서 가볍게 섞어줘야 됩니다. 이럴 때에 흰자가 사실 이렇게 잘 보면 조금 조금씩 보일 거예요. 그 정도로 다 가볍게 섞어줘야 됩니다. 이거 많이 섞으면 안 돼요. 펜은 파운드 펜을 사용을 해요. 예전에는 3호짜리 펜을 사용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다 파운드 펜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파운드 펜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윗면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이 원형 펜에서는 안 터지는데 파운드 펜에서는 윗부분이 터질 수 있어요. 이거는 감점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터질 수가 있습니다. 윗부분이 그래서 윗면이 터져도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파운드 케이크인데요. 다음은 파운드 케이크는 크림법으로 제조를 하고 있죠. 크림법으로 제조하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반중 온도 23도씨를 표준으로 하고 윗면을 터뜨리는 제품을 만드시오. 이랬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는 여기 들어가는 버터가 딱딱해 있을 수가 있어요. 딱딱하다면 믹서 볼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쳐서 좀 더 부드럽게 해줄 수 있습니다. 믹싱을 하면서 밑에 더운 물을 받쳐도 됩니다. 윗면을 터뜨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덮개를 덮어줘요. 간혹 가다가 윗면을 터뜨리는 제품인데 그냥 구우라고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다들 이렇게 뚜껑을 덮으라 그럽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4개가 나오니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 놓고 가운데에 식빵틀 하나 엎어놓고 아니면 두 개를 엎어놓고 이렇게 또 철판을 덮고 해서 굽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 반죽을 시작하세요. 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먼저 믹싱을 하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세요 하면은 사실적으로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5분 예열부터죠. 5분 예열부터 하고 그거는 기본이니까요. 그려놓고 여기 있는 거 버터 부드럽게 한 다음에 설탕, 소금 이거 넣고서는 믹싱을 해야 됩니다. 이건 믹싱하죠. 이거 믹싱을 하고 이렇게 믹싱을 할 때에 처음에 버터가 부드러워지기 전까지는 저속으로 하지만 어느 정도 부드럽게 됐으면 당연히 고속으로 믹싱해야 됩니다. 이거 저속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시험시간이 2시간 30분입니다. 이거 2시간 만에 제출했다고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시간을 오버해갖고 시간 오버는 미완성이라고 해가지고 실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꼭 지켜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크림화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먼저 믹싱을 해야 된다. 흘러 놓고 여기 이제 기계에다가 놓고서는 여기 있는 부분들 넣겠죠. 그죠? 넣고 믹싱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속에 나왔다가 처음에 저속 넣고 믹싱하다 중속 넣고요. 그 다음 고속으로 믹싱을 합니다. 믹싱하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지 않죠? 뭐 하죠? 가루 채질해 놓고 계란 한 번에 넣으면 절대 안 돼요. 분리되니까 달걀 한 개 집어넣어 놓고 종이 깔게 합니다. 그러면은 종이 옆면 잘라야겠죠. 옆면 잘라 놓고 계란 계란 또 계란 또 한 개 넣고 또 바닥 잘라 놓고 한 개 놓고 그죠? 가루 채질해 놓고 한 개 놓고 그래서 이러한 동작들을 다 하면서 중간중간에 달걀을 하나씩 넣으면서 부드러운 크림을 만들어야 된다. 한 번에 계란을 넣게 되면 다 분리되니까요. 그래서 이거 꼭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반죽을 다 하고 나면은 밀가루 넣고 반죽이 매끄러울 정도로 반죽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 가볍게 섞으라고 어디 책에 있는데 절대 가볍게 섞으면 안 됩니다. 반죽이 매끄러워질 정도로 섞어야지 나중에 파운드 케이크가 나왔을 때 윗면이 힘차게 이렇게 도톰하게 예쁘게 나와요. 자, 윗면은 파운드 팬에 짤주머니로 팬닝해도 되고 아니면은 주걱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 무게를 갖다가 4로 나누어서 저울로 무게를 달아도 되고요. 자, 윗면은 일자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스파츄라로 고무주걱이죠. 고무주걱으로 위를 일자로 정리해 주시고 또 이게 중요한데요. 윗불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 윗불 230에 놔야 돼요. 밑에 불은 당연히 180에 놓겠죠. 강하게 색을 내면 요것이 보통 시간적으로 8, 9분 뭐 이 정도 10분 요정도 되면은 우회색이 진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진한 부분을 꺼내서 한 1분 정도 놓게 되면은 우회가 조금 말라요. 그러면은 칼에 식용유 바르고서 이렇게 갈라주게 되죠. 잘 갈라집니다. 조금 1분 정도 붙였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철판을 덮고 뚜껑을 덮죠. 뚜껑을 덮는 이유는 너무 진하지 않고 표피의 얇게 표피의 색이 진하지 않고 또 표피가 얇게 하기 위해 가지고 뚜껑을 덮어주는 겁니다. 뚜껑을 덮고 여기서 10분 소요 됐죠. 그죠? 여기에서 또 한 30분 정도 굽죠. 그래서 총 한 40여분 굽습니다. 그죠? 요거 그렇게 해야만 여기서 색을 처음에 여기 보시면요. 강하게 내야만 이 색하고 나중에 갈랐을 때 우회에서 나중에 반죽이 치고 올라와서 연한 색이 서로 대비가 돼서 이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하게 색을 내야 돼요. 만약에 강하게 내지 않는다 라고 하면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한 200도 시로 해갖고 색이 나는데 10분이 안 걸리고 15분 정도가 걸렸다. 그럼 쭉 올라왔겠죠. 이렇게 파운드가 많이 부풀었어요. 벌써 많이 부푼 다음에 갈라주게 되면 터지지가 않아요. 잘 예쁘게 이렇게 터져야 되는데 많이 터지지 않고 예뻐지지 않으니까 윗불을 처음에 강하게 해서 빨리 색을 내고 강하게 났기 때문에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요거 중요한 겁니다. 파운드 케이크 만들 때 주의사항 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다쿠아즈. 이것도 좀 어려운 제품입니다. 1시간 50분 만에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히 만들어야 돼요. 자 보게 되면요 이 계량을 여러분이 계량을 끝나고 나면 남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는 재료를 작업대에다가 급하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막 놔두고서 작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시험감독에 따라서는 위생점수에서 감점을 당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밑에 막 설탕도 있고 밀가루도 이렇게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보기 싫거든요. 이게 재료 낭비를 또 낭비하는 쪽에서 또 점수를 깎일 수도 있고 하니까 재료 계량 후에는 반드시 남는 재료 깔끔하게 반납을 하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재화이기 때문에 처음에 오븐을 예열을 하고 작업을 하죠. 여기에서 이제 간혹 몇몇 분들이 여기 들어가는 분당을 뿌리는 분당으로 착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분당은 가루와 체질을 하고 이 뿌리는 윗면 토핑하는 분당은 따로 작업돼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갖다 쓰시면 됩니다. 여기 머랭을 만들기 때문에 계란 분리할 때 흰자에 노른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분리를 해주시고요. 실리콘 페이퍼를 가지고 가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그냥 조일을 깔고 팽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손으로 머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거 100% 올려야 되는 머랭이기 때문에 기계로 하세요. 기계로 손으로 100%까지 올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계로 머랭을 올리시기 바라고 100% 머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머랭을 찍어봤을 때 끝에 표면이 빳빳하게 쓰는 겁니다. 이거 보통 우리는 이렇게까지 머랭 안 올리는데 이 다쿠아저에서만큼은 건조피크 머랭을 만들어요. 더 올려가지고 분리되면 안되겠지만 최대한 많이 올립니다. 100%의 머랭을 만든다. 이거 중요하죠. 자 이제 놓고 이 가루에다가 머랭을 2분의 1 정도 넣고 섞은 다음 어느정도 섞이면 나머지 머랭을 넣고서는 섞어서 반죽하는데 중요한 것은 또 절대 머랭을 넣고 많이 섞으면 안된다는 거죠. 머랭이 보여야 됩니다. 이거 팻닝할 때 왜냐하면 이거를 짤주머니에 담죠. 담으면서 막 섞여요. 짜면서 섞여요. 절대 그래서 여기에서 80%만 섞습니다. 신자 머랭이 막 보여야 돼요. 왠지 밀가루가 막 있어서 여기 좀 더 섞어야 될 것 같은데 더 섞어야 되겠다는 그런 유혹이 일어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가볍게 섞어주고 그 다음 이제 다 했으면 정리하겠죠. 위에 분당을 살짝 두 번 뿌리는데 먼저 한번 뿌려서 수분이 흡수되면 다시 한번 살짝 뿌려 가지고 굽습니다. 구워지고 나서 이것이 종이 했겠죠. 굳고 나서 바로 뛰면 잘 떨어집니다. 굳이 물을 분무 안해도 잘 떨어지니까 굳고 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살살 뛰면 돼요. 버터 샌드 할 때는 스피츄라로 해도 되고요. 짤주머니에 담아서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양 218 구란 이거 나누어서 개수가 보통 여러분들 20개에서 많이 남으면 25개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여기에 맞추어 갖고서는 전부 다 버터 샌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발라지지 않아요. 사실 아주 얇게 발라집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다쿠아즈 무난히 합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능사 실기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